이거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 고맙습니다. 추억의 동네 오랜만. 왕구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일단 넣고? 그래! 꽉 썰빠수같아. 고맙습니다. 해도 되죠? 고맙습니다. 언니 언니, 언니 왕궂.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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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sheauen. 언니 언니 형이랑이랑 act에 안 한 번을 내치해. ㅋㅋ ~! ~~ ~! ~! ~! 수고하셨습니다 갑니다 근데 유튜브에 우리가 뭔가 전달할 때 너무 유니적이더라 어쩔 수 없어 우와 이게 다 바대포장 있어 바대포장이라니 준재꺼 있지 않아? 아기들꺼? 그거는 마르디 막대포장 원래 모자를 사려고 했어 뭐로 했어? 비디오 예쁘지? 너무 이쁜데? 귀엽네 숙정이랑 걸었는데 누가 사준거야? 상쾌한 회사다 쿠팡 화이팅 쿠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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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 시작됐다 옛날에 내가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나부터 시작 네가 정하는거야 아 그래 그래 바론권을 가지는거야 누나 화이팅 누나 화이팅 누나 화이팅 이겨라 이겨요 화이팅 김경영이 화이팅 진짜 이거 집에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다닐 다닐어 한준만 더워요 평양냉면 맛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 맛있겠다 저는 평양냉면 먹을 거예요 어 미안해 만두 빈짐이 맛있어? 맛있어 평양냉면 평양냉면 밥을 말아먹으래요? 졸라 맛있을 것 같아 황호트 밥 말아서 먹을게요 빡살 호준 오빠 아니고 호준이의 색차를 타고 한분거리 영화관은 가볼게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러요히 대광구름 감사합니다 소박 수박이요 수박 줬어요? 응 오늘 하늘 별로인데요? 하늘이 아름다운데요? 안 별로예요 그렇잖아요 수박 수박 센스 컬렉션 수박 수고하니 수박 구입 수고하니 수박 수박 대박 방사로 갔어요 방사로 갔어요 방사로 왔어요 포장 맛있어서 포장하였어 포장하였어 그니까요 애기들 찍어야겠다 귀여워 가방 그냥 냄새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냥 보이냐고요 어 털이 서있어요 지금 카니웨스트 봤거든요 용사 아이파크에서 너무 신기해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잠이 다 깼어요 대화를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대화도 할게요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랑 대화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저 죽기 전에 썬아 카니웨스트랑 대화도 하고 어제 중국 갔다 왔는데 타이완 이즈? 맛있겠죠? 오 마파도도 맛있겠죠? 오 마파도도 맛있겠죠? 맛있..맛있..맛있어요 아 술 마시고 싶다 뭐라고요? 술 아 술 중독자세요? 네 뜯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안 좋아져 자세히 침 awhile 잘 못 작업했어요 배불러요 다 먹었어요 16분 안에 다 몸이 너무 많이 남겨서 아깝아요 다이어트 중인데요 크림빵이 먹고싶어요 소보루빵 맛집은 없어요 소보루빵 맛있거든요 중복할인은 엑스잖아 여기 다이어터씨 네, 빵 샀어요 여기 소보루빵 진짜 맛있답니다